레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코로나 대확산 공포로 빠뜨렸던 동성애자 찐방 동성애자 찐방은 동성애자들의 난교 현장입니다 블랙 수면방 기억하시죠 이곳이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자 현장 잠입 취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블랙 수면방 잠입 취재합니다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바로 대한민국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던 블랙 수면방 건물이고 그간 각종 언론에서 취재를 하였기 때문에 사진 동영상 등을 확인해 보시면 같은 건물이다 라는 것은 손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동성애자 찐방은 약간의 돈을 내고 들어가면 밤새 동성애 난교를 각종 방에서 벌이는 동성애자들의 난교 현장인데 당연히 에이지나 코로나 감염이 무섭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동성애 성적 난교의 장소다 20대 1 10대 1 가리지 않고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층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블랙 수면방인데 우산을 비닐에 써서 넣어라 자동문이니까 문을 눌러라 라는 버튼을 눌러라 라는 안내문이 내 버튼 눌러봅니다 여러분 블랙 수면방은 현재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블랙 수면방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5월 14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블랙 수면방 앞에서 기도회 합니다 레인보우 리던즈 기도특공대 조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성애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블랙 수면방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생기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빨리 영상을 올리느냐 미리 영상을 올렸다가는 분명히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회 각계각층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인맥 그들의 커넥션 등을 이용해서 집회를 가로막을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 집회 2시간 전에 영상 올립니다 여러분 기도특공계로 자원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바로 2시간 후인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블랙 수면방 앞에서 기도회 하니까 꼭 오세요 어떻게 오느냐 자 이분들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오시는 길 스스로 다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 3번 출구로 나오세요 벌집같이 생긴 큰 건물 1층 투썸플레이스를 지나 좌측 첫번째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개성집이 보입니다 4층 쿠바 간판이 보이고 건물 우측 출입구로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블랙 수면방이 간판만 쿠바로 바꿔서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퍼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 띄우면서까지도 하는 이분들의 자신감은 사회 각계각증에 퍼진 동성의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하겠습니다 8시부터 9시 저녁에 오시면 되시는데 조금 일찍 오시면 7시부터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8시까지는 식사를 하시고 8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그날은 쉴러 갑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우리가 민주당사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전날 비 맞고 기도하면 다음날 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전날 일기예보를 통해 확인하여서 다음날인 금요일 저녁에 비나 눈이 온다 그러면은 그날은 쉽니다 그리고 일기가 좋은 날에는 당연히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이 업소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블랙 수면방이 변화돼서 교회가 될 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살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는 기타로 찬양 인도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급합니다 두 시간 후입니다 오늘 5월 14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니까 오십시오 하나님의 용사 모여라 아멘